교환, 안녕하세요. 교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인테리어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현재 대기업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고 주요 업무로는 실내 디자인과 실내 투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스케치업이랑 엔스케이프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분들이 엔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아마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와 같이 일하는 설계 회사도 그렇고 엔스케이프로 대부분 실내 투시도를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D5 렌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아마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그 엔스케이프 연구소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거기 방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 엔스케이프 연구소,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그 카페에서 처음으로 D5 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렌더링을 올려놓는 그런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인테리어 다른 느낌의 렌더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D5로 작업을 하셨다고 남겨놓으셔서 아 그때 D5라는 렌더 프로그램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때마치 D5 렌더 마케팅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D5 렌더 프로 버전을 한번 이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줄 테니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서 D5 렌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D5를 깔아서 제가 독학을 조금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엔스케이프를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D5 렌더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한번 D5 렌더를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녹화를 해보았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양해를 드려야 될 점이 제가 화면 녹화하는 것이 처음이어가지고 화면 녹화를 해봤는데 그 메인 창은 녹화가 됐는데 조그만 작업창들이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창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엔스케이프랑 D5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를 한번 수박 것 할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스케이프 프로그램은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엔스케이프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을 소스들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런 바 라이트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람도 이런 식으로 엔스케이프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아서 넣게 됩니다. 식물도 이렇게 하얗게 하얀 물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빵 같은 것도 엔스케이프 라이브러리에 소스가 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조명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동그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 해가지고 조명을 넣고요. 그리고 방금 IS 라이트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조명 밝기, 조명 효과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조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마다 저는 배치를 해서 작업하고 빠 라이트 같은 것도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 조절도 하고 또 조도 조절도 하면서 렌더링 값에 맞도록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엔스케이프 메탈리얼 창이 이렇게 옆에 떠야 되는데 제가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스포이트로 똑같이 누르면 이 조그만 창에 조그만 창에서 엔스케이프 마감 재질 같은 것들을 설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엔스케이프 렌더링 화면이거든요. 이 렌더링 화면에서 불빛 강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하고 또 노출 값 같은 것도 아웃라인 값 같은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렌더링 값을 조절을 해서 최종적인 렌더링을 뽑아내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D5 렌더로 작업을 똑같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넣었던 엔스케이프 소스들은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D5 소스는 다르기 때문에 D5 소스는 또 새로 넣어줘야 돼요. D5의 최고 장점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마감재를 누르면 같은 마감재가 다 같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인조대리석을 그 전에는 그냥 제가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넣어봤는데 D5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마블 마감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아이보리 톤의 마감재를 찾아서 넣어주고 또 색상 조절도 해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마감재를 적용되어 있는 것들은 동시에 다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주면서 이제 D5 마감재 메탈 값을 한번 넣어주고 동시에 잡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엔스케이프는 그냥 클릭해야 되면 그것만 바뀌는데 얘는 되게 컴포넌트가 된 것처럼 다 같이 그 마감재는 다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한 번만 똑같은 걸 바꿀 때 다 같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도면 같은 거는 이 옆쪽에 이미시브라는 밑에 창이 있는데 그것만 높여주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도 편리하게 펴줄 수 있고 이렇게 같은 마감재는 또 같은 마감재에게로 변환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쉽게 마감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반짝이 값도 조절해주면서 메탈릭 값 조절해주고 하드니스 값 조절해주면서 이제 원하는 반짝이를 찾아갈 수 있고요. 또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넣어주면 이제 Y, Z 값 이런 걸로 조절해줄 수 있고 또 이미시브 그 조도값을 조절해줘가지고 강도를 조절해줄 수 있어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조명 듣는 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도 이미시브 제가 조명을 넣어놨는데 이 마감재를 이미시브를 나감재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간접점 표현이 확 됩니다. 이게 D5는 엔스키브보다 이미시브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 밝기가 훨씬 밝아요. 그래서 엔스키브 같은 경우는 간접조명 같은 거 이렇게 뒤에 놓으면 조명이 잘 안 살거든요. 안 반짝이는데 D5는 그냥 넣어도 그 이미시브 값 조절 그게 엄청 커가지고 확 밝아지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명 조절하는 게 진짜 쉬워요. 보시면 위에 있는 매입등도 그냥 아까 제가 넣어놨던 마감재를다가 이미시브만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만으로도 조도 조절을 해도 되니까 따로 스팟을 안 심어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지 보시다시피 조명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그런 범위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았어요. 자 이거는 D5 소스인데 컨트롤 D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넣어준 거고요. 빵도 진짜 같아.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쉽게 쉽게 소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사람도 넣었는데 사람도 되게 좀 더 실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엔스키프 보다는. 그리고 또 아웃라인 것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엔스키프는 하나하나씩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D5는 그룹으로 되어있는 조경으로 되어있는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룹 안에서 몇 개를 삭제해 주며 또 크기, 식혜를 조정해 주면서 내가 조경사가 안 되어도 쉽게 쉽게 예쁘게 식물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 같은 경우도 엔스키프는 똑같아요. 다만 얘는 이런 축 같은 걸로 물체를 조정해 주는 게 좀 더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엔스키프이랑 똑같이 사람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HDRI도 엔스키프보다 얘가 조금 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HDRI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D5 프로그램을 조금 한번 흩어보았는데요. 엔스케이프와 D5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실시간 렌더라는 점이에요. 아마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VRA를 사용하다가 제가 실무 1년차까지도 VRA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엔스키프로 변화 바꿔 갔거든요. 그 이유가 실시간 렌더라는 점인데 VRA를 옛날에 알죠. 하나 바꾸면 렌더 셋으로 걸어가지고 자글자글한 거 보다가 다시 끄고 또 하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실시간 렌더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도 편리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렌더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VRA는 저희 한 컷 돌려주면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했잖아요. 제가 아까 돌렸던 그 카페 기준으로 한 컷당 3분 이내로 둘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엔스키프는 몇 분 돌아가는지 안 나오는데 D5는 몇 분 남았다 이렇게 프로그램 렌더링이 몇 분 남았다가 떠와가지고 조금 좋더라고요. 렌더링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런 거를 엔스키프는 답해주기 애매한데 D5는 그런 게 나오니까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두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프로그램 다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속에 마감재 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엔스키프를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불친절했던 VRA와 비교해서는 엔스키프에서는 제공하는 마감재도 꽤 있고 쓸만한 애들도 많고 또 사람도 제공해주고 식물 그리고 소스 같은 자잘한 것들을 제공해줘서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엔스키프는 3000개 이상이 있다고 하고 D5는 13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소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D5가 확연히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D5 창만 열어봐도 에셋 창만 열어봐도 진짜 많아요. 마감재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스포츠를 찍어서 마감재만 입히면 금방금방 렌더링을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D5의 또 최고 장점은 식물 식물 소스가 진짜 같아요. 그리고 그룹되어 있는 소스가 있다. 엔스키프 같은 거는 제가 만약에 카페 오디에 조경을 해야 된다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더 예쁘지 뭘 조합해야 더 예쁘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D5는 그룹핑된 소스가 있기 때문에 걔네를 넣어놓고 거기 안에서만 조종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D5 소스들 중에서 사람들 걷는 사람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이점은 렌더링 품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엔스키프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렌더링이 되고요. 그 다음 D5는 조금 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의 렌더링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의 D5 렌더는 조금 더 실사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VRA 느낌에다가 엔스키프 느낌 조금 섞은 그런 느낌의 렌더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D5도 아웃라인을 조절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약간 카툰 렌더처럼 뽑아낼 수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고 그 다음 화질이 좀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개인 취향일 것 같은데 엔스키프 같이 따뜻하고 약간 핀터레스트 감성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엔스키프 좀 더 맞는 것 같고 좀 더 사진 실사 선명 원하면 D5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방금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엔스키프는 비디오로 뽑아낼 때 사람들이 걷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D5는 약간 동영상으로 뽑아낼 때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루트로 설정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어 아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가지고 엔스키프 단순히 멈춰있는 비디오를 뽑는데 D5는 진짜 현실 살아있는 어 애니메이션을 뽑을 수 있다 그런게 좋더라고요. 동영상인 면에서는 D5가 확연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우리 가격 종류하잖아요. 최고의 장점은 D5의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엔스키프는 한 달에 11만 5천원 정도 가격을 내는데 D5는 30불 밖에 안 냅니다. 30불이어도 비싸봤자 5만원 정도니까 진짜 반값이상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부담된다 엔스키프가 그러면 D5는 가성비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내가 만약 식물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을 한다. 그러면 D5를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수많은 D5의 장점도 있고 또 엔스키프의 장점도 있지만 최고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D5가 제가 노트북에 D5를 못 깔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 사양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 있는 그래픽 사양이 짠 이런 사양인데 설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설치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려니까 그래픽 카드 미달이라고 프로그램이 안 켜져요. 근데 엔스키프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켜주고 작동되되 느리거든요. 근데 D5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만약에 D5를 시작하실 분이라면 이 D5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픽 사양 같은 게 나와있어요. 요구하는 컴퓨터 사양 그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D5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내가 독학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완전 초보다 내가 엔스키프 V래 한 번도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D5가 먼저 접근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메뉴나 마감제 재질 같은 게 조작하기 좀 더 쉽고 종류도 훨씬 많고 그래서 완성총보자분들 D5를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D5랑 엔스키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직군이다. 동영상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또는 조감도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 D5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몰도 훨씬 많고 사람도 좀 더 걸어다니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D5가 AI 기능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아직 업데이트 된 것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D5가 지금 새롭게 뜨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엔스키프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D5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엔스키프도 D5의 발전에 맞춰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Insurance unikado 꽂 authoritarian Herrera 우 epsilon 지인리얼 sell 구독 преступ prat induce 일주일